네 지난번 영상으로 코어키퍼를 완 처리를 했었는데 어... 그때가 제가 45시간인가? 그렇게 해서 나름 즐길 만큼 다 즐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인방이라던가 영화라던가 보면서 심심해가지고 조금 더 깔짝깔짝 거리다 보니까 진짜 할 걸 다 해버렸습니다 아 물론 남은 것들도 있긴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 곡괭이 같은 거 만들었어요 이거 보고 나서 진실을 알고 나서 레시피에다가 오만가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고대 대장간 찾기를 포기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겸사겸사 이것도 재료가 다 모여있어서 근데 이거는 재료 다 모으고 나서도 좀 빡세더라구요 저거 진짜 제법 힘들었음 그 어디에다가 아 그 키삼인가? 그거 찾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대 대장간은 진짜 와... 녹화를 안 했는데 제가 그 고대 대장간 아 고대 대장간 그거 찾는데 한 5시간인가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용암지대 하나 있었고 여기에 하나 있었고 근데 여기에 있었어 어쨌든 고대 대장간은 아 여기 아닌가? 다른 데인가?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열 번째, 열 번째, 열 번째, 총 열한 게 있었어요 일단 아 더 뒤져보면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고 고대 대장간... 아 여긴갑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찾을 때 이 남동쪽 위주로 찾다가 여긴 안 가본 이유가 저거였고 숲지대 끝머리에도 딱히 용암이 안 보여서 안 갔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랬고 음... 지금 집을 조금 더 꾸미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중간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집 상태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주차장 만들어놨던 것도 그대로고 아 이 벚나무도 도전 과제가 있어서 했어요 지금 시즌이 벚나무인 상태고 그리고 그 도전 과제 중에 저거 원예? 원예를 통해서 금색 식물 얻기 그것 때문에 아 물론 어차피 이거 올 만렙 찍으려면 자연스럽게 농사도 100레벨을 찍어야 됐었는데 저거 100레벨을 찍어야 이제 이 금색 식물 얻기 쉽더라고요 뭐 겸사겸사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을 좀 했었고 이거보다 원래 더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중간에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딱 요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요런 상태였어요 피규어도 왼쪽은 대부분 다 보스 위주로 바꿨었는데 이거는 뭐 아니지만 참 나름 뿌듯했습니다 뿌듯하게 아주 즐겁게 지금 풀탐 몇 시간이죠? 60시간이 넘었네요 아 저 아 이게 갱신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충 이랬어요 요렇게 됐고 음 매우 즐겁게 즐겼습니다 녹화를 안하고도 혼자서라도 그런데 이제 도전 과제 100%를 찍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네 그래서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스팀 버전으로 어 일단은 그 게임 패스 버전 캐릭터 데이터를 이전하는 데는 지난번에 성공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일부 템들은 좀 편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올 예정이고 일단은 어 그래도 일단은 너무 그 좋은 무기들이라던가 좋은 방어구를 바로 쓸 건 아니고 나중에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그래서 일 어 처음 하듯이 갈 거예요 이번엔 세계를 어떻게 짓지 음 이름 뭘로 할까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창문밖에 하늘이 보이니까 스카이로 하겠습니다 일반 어려움 창작 캐주얼 일반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 1회 1회차? 어 1회차 때는 이거를 실수로 이 상태로 해놓고 진행을 해서 마우스 휠을 내리다가 실수로 그래서 조진 거였고 잠시만요 이거 또 이러네 마우스 휠 내릴 때마다 얘가 지금 적용을 받아 나중에 좀 바꿀게요 다른 거는 굳이 바꾸진 않을게요 저는 기본 상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초기화로 하고 잠시만요 다시 초기화 확실하게 보고 가죠 어 두 번째 캐릭터 슬롯으로 하면 되겠죠 지금 임시로 지운 상태입니다 그 이전시켜온 캐릭터 데이터는 이거 어차피 바꿀 수 있거든요 캐릭터 외형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시작할 때 캐릭터 도전 과제 따고 가려고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 아는데 어 눈이 무슨 색깔이었더라 까먹었는데 까망색인가 그 다음에 이 빨간 셔츠였던 거 같고 바지가 까망색이었나 아니다 싶으면 옷장 만들었을 때 바뀜 되니까 배경 저는 1회차 때 유목민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유목민이 아무런 장점이 없긴 하더라 등불 한 개 음 아 진짜 다 사소하구나 정말 사소하구나 어 탐험가로 가죠 스킵할게요 본 거니까 이쪽 세계에서도 신나게 놀고 싶어 어느정도 게임을 할 줄 아는 상태니까 초반부터 드릴 같은걸 활용하는 쪽으로 1회차 때는 드릴을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 나무 벌목장도 좀 만들고 제가 하고싶은게 참 많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전원이 차단된거 같대 여기다 끼면 되겠죠? 아니지 나한테 밥은 6번이야 곡괭이 하지만 나무는 곡괭이가 필요가 없지 어? 소리 좀만 줄일게요 아니 제 스피커 소리를 너무 크게 되어있었어 보스 3마리는 동일하구나 정식 출시되면서 만루가즈가 아예 이제 저걸로 편입해낸다봐요 일단 작업대 만들어놓고 뭐 이렇게 오래갈려? 하하 이 리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참 좋은데? 상자 초반에 상자는 큰 도움이 되지 어디 봅시다 어? 주머니 먹었네? 개꿀 바지? 목걸이라 그랬지? 아 전멸없는거 돌아보놨다 요번에 집을 지난번보다 1회차 때보다 더 느낌있게 지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추석이였으니까 가족들 만나고 왔는데 잠깐 뜨는 시간에 잠깐 뜨는 시간에 집 어떻게 지을지 어떤 느낌으로 지을지 스케치도 했어 근데 제가 원래 꾸미는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봤자 엄청 예쁘진 않을거에요 벌써? 이거까지만 켜자 안 보이니까 어디보자 용광로 불이 너 아직은 수리에서 쓸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아 저거 몇 개 필요하다고? 여섯 개? 여섯 개 그럼 아 금방 안되네 벌써? 개꿀 됐니? 됐어 불이 주개 두 개 한 개만 가 너 필요 없어 이제 그래도 아직 그렇게 익사이팅은 변화파진 아니네 완전 처음부터 하는 느낌이 참 좋다 어? 아 초반에는 아직 저기까지는 좀 일단 어디 털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즉석에서 나뭇칼 못 만들었구나 몰랐네 일단 나뭇칼이라도 있어야 뭘 할 수 있을 테니까 아 잠시만요 혹시 지금 바로 되나? 아 되네 일단 처음엔 대충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아 버섯이랑 어? 따로 넣을 게 없네 어? 타누추는 도움이 전혀 안되는데? 와 개꿀 처음에 저런 거 너무 달콤하지? 바로 이 주변에 있나봐요 지금 화면 계속 흔들리잖아요 주비적으로 저기 있네 바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나보다 저기 예쁘네 저기 예쁘네 일단은 저기를 거점으로 삼을까? 원 배씨 여기구나 요리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원기베리 넣고 이거 만들어놓고 가자 와 초반이라 요리해서 먹어도 19밖에 안 찌 일단 저쪽은 지금은 안 건드릴께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초반에 바로 추석을 10개 챙기기가 쉽지가 않은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상자. 호급. 애완동물 펠리셔? 아... 하... 추석을 어디서 캐죠? 추석이 거기까지 가야되잖아. 그... 본격적으로 점토블럭 생기는 곳이잖아? 오 쉣. 어우 나 쟤 초반에 못 잡는데? 이것만 먹고 빠있어. 자신 없어. 어... 오케이. 책을 굿. 그러면은... 어차피 죽어봤자 잃는게 없잖아요. 그죠? 가자. 지금 뭐라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. 이대로는 너무 확장도 안되고 뭐가 안돼. 아... 아니다. 근데 피 회복할 수단은 있어야지.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. 난 이거라도 만들어봐. 아 구리검이라도 만들 수 있... 활! 초반에 저것만 있어도 어디야. 방패. 구리가 없어. 끝났어. 하... 활이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. 해봤죠 이미? 방패도 있고 뭐. 할만해. 할만하지 않은것 같기도 해. 할만하지 않은것 같기도 해. 아... 그죠. 그죠. 아... 그죠. 그죠. 아... 그죠. 아... 그죠. 아니... 그죠. 뭐 A가 있네? 모자가 나왔네? 버섯이 나왔네? 모자가 나왔네? 왔어! 오우 무서워 한 번 피켓하면 죽을 수 있잖아 이거 화가 많이 났는데? 잡았니? 오케이 아 무서워라 뭐야 할아버지 아 원래 그냥도 나오는 거였어? 어 어서오시고 좋은 거는 단 하나를 안줬네요 오 이건 조금 서운한걸? 이번엔 원거리로 갈까? 어? 아냐아냐 지금 못잡아 지금 잡으려고 시도하면 욕심이야 아 맞다 가져가야지 개꿀 으 끈적끈적 아씨 아직이야? 글러치짱 이건가요? 이건가요? 아 지금요? 아 세개를 다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였나? 으응 으응 아씨 이게 활이었으면 쓸텐데 꺼내고 넣고 요리에 어 어딨지? 아까 튤립 먹지 않았나 내가? 못 먹었구나 야 이거 생각보다 초반이 되게 힘드네요 우비? 우비가 있었어? 으응 처음에 우비 입고 다닐까? 귀엽어 이게 뭐야? 귀엽네 진짜 배가 고파? 그건 안되지 밥은 먹어야지 으응 으응 음 바로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아 그 저거 농사를 너무 배고파 아 뿌리 씨앗은 쓸데없어 야 잠깐만 물은 물뿌리게는 아 만들 수 있구나 초반에 다행이다 아 이건 한 칸씩이죠 철 물뿌리게가 4칸이고 세상에 어 쉽지 않은데? 시작부터 일단 적응부터가 쉽지 않아 이거 너무 여기가 yba 테이블 일단은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쪽 세계에서도 시작을 해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일단 싹 옮길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넣었나? 넣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다 썼어? 일단은 임시 거처니까 됐어 이런 느낌으로 일단 뭐 욕심 같아서는 나무 바닥도 깔고 싶은데요 그거는 좀 힘 부리자 힘 부리자 출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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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 나도 배고파 지금 오케이 일단 닭가름 편안 굳이 절을 필요가 없긴 했는데 어 맞다 분해 이거 필수지 초반에는 저런게 은근 도움이 된단 말이죠 구리죽에 다섯개 개꿀 이것도 어차피 이거보다 좋은거 안나오니까 수리 이것도 수리 얘도 수리 어? 우리집에 왜 왔니 여기까지? 얘들아? 여기 뭐 있어? 쟤네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도 있는건가요? 왜지? 왜오지? 설마 내가 죽였다고 오는거니? 너희 저거? 서운한데? 펫 바로 시작하긴 해야되는데 저 NPC영화는 처음에 바로 부를 필요는 없잖아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유리조각이었지 바로 작업대 만들어야되요 아 작업대 린다 발전지 어? 망했는데? 나무도 엄청 많이 썼네? 알게 모르게 펜렛도 지금 안써 죽여도 지금 어차피 안써 아니 그 카드 어차피 나중에 도전과제 깨려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하하이 참 뭐야 이거 아직도 안잘었어? 어? 되게 오래걸린다 이런 어? 아이고 초반에 개꿀 근데 아직 한방은 안나오네요 까비 어? 아 저기 아까 거기구나 악기 만들어야 할 수 있으니까 저거 저렇게 어? 아 자 어쨌든 이런식으로 힘겹게 2회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전 물고기 한 마리만 더 납고 가자 구리광석 개꿀 아씨 근데 구리가 너무 딸린다 어? 짐 된거죠 이거 잘한거지 수확해도 되지? 오케이 아 어두워 칫 앙 아 아 뿌리 씨앗은 쓸데가 나무밖에 없잖아 그죠? 아 아 아 으 아 으 으 꽤 없지 아직 웃잖아 처음엔 일단 생존에 집중하는 것만도 좀 벅차겠네 재밌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야 물 안주었네요 바보처럼 됐어 물 떠놓고 챙기고 챙기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정리는 1차적으로 된 거잖아 그죠? 본격적으로 구리 모으러 가야겠는데요?